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6평 총평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의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 느끼는 바가 있겠죠. 가만히 잘 생각해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6월 6평 분석을 할 건데 자, 이 6평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시험을 보고 나서 너희들의 문제점. 그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완해야겠죠. 기본 아닙니까? 그쵸? 보완한다. 이게 기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올해 입시의 변화 그러니까 물리, 입시의 어떤 입시 요강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 원이라는 과목의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새로운 유형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겠죠. 그쵸? 이 두 가지예요. 보완과 대비인데 문제점을 알고도 부족한 점을 알고도 보완하지 않는 친구들이 허다하고 변화와 신유형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허다하죠. 물론 뭐 이 부분은 강사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너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20번 자리에 전규력이 왜 들어갔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런 변화랑 신유형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6평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6평 분석은 매우 중요한 거죠.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라. 안 보고 막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들으라고요. 이 총평을.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고 9평 수능으로 가면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될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문항 수는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9, 6, 5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항 구성 같이 잡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저 끝에까지 나오게 가까이 갈게요. 자, 출제 문항 수를 분석을 해보면 9, 6, 5로 출제가 됐어요. 9, 6, 5. 뉴턴 역학은 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동안 나왔던 건 똑같이 출제가 됐다. 너희들 알고 있겠지만 운동량 보존이랑 운동량과 충격량이 두 문제가 출제된다. 운동량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꼭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린 것은 역학적 에너지, 통합 에너지 형태라고 하죠. 이게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19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너희들이 좀 잘 봐주셔야 돼요. 통합 에너지 형태는 작년 6평, 9평 수능에서 줄곧 20번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게 19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19번이나 20번이나 그건 문제는 안 돼. 상관없어. 전기력도 20번으로 들어갔지만 전기력 어렵게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번 시험은 쉬웠잖아요. 이번에 전기력이 쉬웠죠. 위치난이도만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줄 알고 질에 짐작해서 안 푼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잘 봐봐. 너희들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점도 2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도 배점 2점이었어. 그죠? 놀리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전기력을 왜 생뚱맞게 왜 20번에 넣겠어요? 쉬운 문제를. 약간 너희들에게 예고를 해주는 성격도 크거든요. 6평과 9평이. 무슨 뜻입니까? 전기력을 최고 난이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수능에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 9평도 한 번 있고 9평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수능을 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평가원에 심경의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죠. 전기력을 20번으로 만일 처음부터 6평부터 막 고난도 최고 난이도로 빡 박아버렸어. 그럼 애들이 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전기력이 갑자기 왜 20번에 나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쵸? 상징성을 갖는 번호가 20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일단 20번에 배치를 해주고 잘 봐. 지금은 쉽지. 어렵게 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에 대해서 더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운농련 충격은 언제나 중요했다. 통합에너지 형태를 내겠다. 계속.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는 중력장래 용수철이 20번이었는데 작년에는 통합에너지 형태에 용수철과 마찰력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스타일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다. 대신 그걸 20번에 집어넣으면 발전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9번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19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도 근데 난 내가 볼 땐 중급 중급 정도밖에 되지 않을 될 것 같지 않은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틀리고 있다. 이건 내가 얘기했죠. 얘기했어. 내 킬러 분석 강좌할 때 연력학 부분을 꼭 강조하잖아요. 꼭 나올 수 있고 고난도로 잘 봐둬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또는 EBS만 믿고 연력학 공부했다 망한 친구들 많죠. 그쵸? 연력학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표그래프 효율 문제가 출제가 된다. 순환 과정 실린더 문제는 안녕이다. 음? 나올 수도 있으나 나와봤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대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표그래프 효율 문제다. 그걸 어떻게 빨리 풀지를 생각하고 연습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라. 근데 연습 하나 안 하고 유평을 맞이하니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연력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훈련 똑바로 하자. 표그래프 효율 문제다. 알겠지? 그동안의 기출로 대비가 안 된다. 명심해. 기출로 대비가 안 되고 있어. 특상도 기출로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은데 유형을 계속 설정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 별이 폭발한다는 등 5점의 동시도라는데 그쵸? 5점의 검축기가 없잖아. 올해는. 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결물체 분석에서 순수 거리 해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안 갖고 있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턴욕학은 크게 보면 시간이 있냐 없냐 갖고 풀이법 자체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평균 속력으로 가스도 구해 갖고 문제 풀을 이러면 안 되잖아. 답은 맞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잘못된 선택이잖아. 선택이. 그치?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순수 거리 해석은 너희들이 항상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몇 번이야? 16번이야? 14번이야? 그 문제 말하는 거야. 좀 이따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그 그거지 그거 14번 14번 문제 말하는 거야 그거 4부위에서 5부위 되는 거 있잖아요. 순수 거리 해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자기장 계속 4페이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죠?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기본 문제여서. 1번에 전자기도의 얘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중성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 빛의 이중성이 출제가 됐죠. 물질의 이중성이 안 나왔다. 물질파가 이거는 물질파가 안 나왔다고 해서 수능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저는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을 결합한 광전효과 플러스 물질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줘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연력학 대비 잘 하셔야 되겠고 통합에너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통합에너지 형태도 기출이 거의 없어. 요즘 스타일의 기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출을 중요하지. 기출 중요한데 기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지 최상위 문제들을 기출로 대비가 안 된다고. 기출을 풀면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실력은 생기겠지만 다양한 스타일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만점과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줘라. 라는 거 작년에 그 변화들이 약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첫 해 둘째 해 첫 해랑 둘째 해가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달랐지 대부분 그래. 첫 해 때는 약간 평가원도 좀 실험적인 실험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2년 차와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3년 차가 지금 6평이 출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출제 경향 2022학년도보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쉬웠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다만 개념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습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수능에서 이 정도 단위도로 나오면 만점만 1등급입니다. 재작년 상황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너희들 알잖아요. 작년에 수능 어려웠잖아. 6평, 9평은 더 쉬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꼭 생각하시면서 6평이 쉽다고 해서 수능이 쉽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니야? 망해가지고 다시 나와 만나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전기력이 20번 난이도는 하였지만 20번에 배치됐다는 거는 얘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틀린 건 통합에너지 유형으로 19번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16번 연력학, 17번 특상입니다. 특상도 잘 봐주셔야 돼요. 특상은 아주 다양한 것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정이 약간만 달라져도 우리는 되게 다른 문제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역학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역학은 진짜 실력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지. 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고 난이도는 중급 1컷은 지금 현재 47, 42, 32, 28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평가원이 잘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 난이도만으로도 6평태 만점만 1등급은 아닐 것 같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다만 지금 예상컷은 예상이지 너희들이 입력한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입력한 것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질 상의할 수도 있어. 난이도 자체는 저는 거의 만점만 1등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해 보니까 1컷이 47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성적표는 만점만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의 수준들을 봤을 때는 쉽게 느끼긴 하지만 이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죠? 근데 예상컷은 뭐 큰 의미는 없잖아. 그쵸? 자 학습 방향이 매우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일단 통합 에너지 형태는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수철과 마찰력이 포함된 거. 그래서 역학적인 보존과 변화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확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 이거는 문제 출제하기가 쉬워. 일단 그런 것들을 버리기 어려워. 문제 출제하기가 쉬운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한 것들을 확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없이 좋은 주제죠. 통합 에너지 형태는 계속 출제가 될 것이고 연력학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 순환 과정에서 전체 연력학 1법칙들을 다 분석하는 형태로 나왔지? 근데 그걸 4번을 다 분석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군데는 단열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단열 처리 한 곳까지 해서 4군데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건 2군데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 순환 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지. 그거에 대한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 순환 전체를 보는 눈 한 번 순환하고 나면 에브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알겠죠? 한 번 순환 과정에서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를 구한 게 알짜 일이다. 그걸 가지고 열 효율을 구한다. 이런 것들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물체 분석은 늘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순수 거리 해석 내가 늘 강조하잖아. 순수 거리 해석이 나오면 너희들이 어려워한다. 그건 에너지로 바로 문제를 해석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훈련은 진짜 훈련이 안 돼서 안 풀려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 해석으로 접근하거든. 평균 속력 가속도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너희 약점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14번이요. 전기력 전기력이 되는 점 내가 느느니 강조했던 간내 같은 종류일 때는 내분점에서 전기력이 0이고 반외 반대 종류일 때 내분점에서 0이 되면서 그 0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좌우의 자기장은 반대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걸 그대로 문제 조건으로 집어넣었던 문제가 바로 20번인데요. 많이 틀리긴 했으나 위치 난이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난이도가 상승이 될 걸 꼭 생각해 주시고 전기력이 0이 되는 두 점 전하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점에 대한 모티브를 고난도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아주 난이도 높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된다. 알겠죠? 특상 언제나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 정도 안에 들어가는 주제가 특상이에요. 쉽게 낼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킬러로 가지도 않습니다. 준킬러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빨리 올리셔야 돼요. 왜 빨리 안 올리죠? 특상은 논리 문제일 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이제. 논리를 숙달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이 문제예요. 분리될 때 속력이 똑같이 분리된다는 것과 역학적인 손실이 되는데 내려오면서 등속이라면 온도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퍼텐셜 감소량이 역학적인 에너지 변화예요. 그럼 올라가면서 등속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등속이라고 하면 역학적인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야. 퍼텐셜 증가량만큼 등속이면 무조건 역학적인 손실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역학적인 에너지 증가 내려갈 때는 퍼텐셜 변화만큼 역학적인 에너지 감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통합에너지 형태는 기준이 되는 곳에 운동에너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용수철 직전 직후나 직전 용수철 직전이나 직후 이럴 때 운동에너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고 빗면에서 지니까 탈출할 때는 운동에너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수평면에서 지니까 탈출할 때는 운동에너지를 전후를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란다. 연력학 연력학 문제는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 이렇게 선 그은 다음에 1이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방식을 표시한 다음에 얘를 잘라 잘라 그랬다가 Q를 델타 U를 다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연습해 주시기 바란다. 알겠죠?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지? 그랬을 때 내부에너지 변화의 총합은 0이다라는 거 한 바퀴 돌고 나면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한일과 받은일의 차이 이게 알자일이고 이게 효율에 이용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열 효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엔 2분의 1이었지만 5분의 1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빨리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것과 방출한 것과 알자일이 5대 4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 알자일이 1이거든 그게 이게 한일과 받은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비율을 딱 이용을 해서 흡수방출량을 따져 주셔야 됩니다. 4분의 1이 나오면 4대 3대 1 이런 식으로 알겠어? 어? 요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걸 하시고 표그래프 효율을 같이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연결물체 순수 거리해석이야 이거. 거리해석 나오는 순간 4부위랑 5부위지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제곱 때려갖고 16대 25가 운동에너지 비다. 그때 운동에너지 변화량비가 16대 9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겁니다. 합력도 16대 9 합력도 16대 9다라는 거 갖고 문제 풀면 돼요. 전기력 할 말이 따로 없습니다. 쉬워가지고. 예. 쉽습니다. 자 이 정도 특상 아 특상이 하나 나오면 특상 같은 경우는 한 지점에서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하면 그건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야 돼. 항상 동시성의 상대성은 두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선후관계의 상대성이 나타나는 거지 한 지점에서의 상대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누가 봐도 광속에 근접하게 가다가 봐도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항상 상대성도가 있는 방향으로 수축된 상태로 움직인다. 빛은 광속 C로만 보인다. 이 논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건 논리 문제인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요. 자 총평은 이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해설강의 너희들 조금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 고민의 깊이가 있었던 문제들은 해설강의를 통해서 모두 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알겠죠? 이번 주는 유평 분석 주간으로 선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수능 선정은 달라진다.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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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